아쉽게 먹겠습니다 목살 목살입니다 자, 여러분들 또 바나리 삼천을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저 앞에는 또 이렇게 일부를 굽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. 김치 맛나겠지? 자, 고기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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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청자분들 요걸로 제가 요걸로 먹방을 받깁니다. 자, 여러분들. 자, 고기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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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찌개가 손 좀 아프지요? 네 김치찌개가 손 좀 아프지요? 김치찌개가 손 좀 아프지요? 자 옆에 김치 한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치 저는 좀 익은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안 익었거든요 김치찌개에 perov 깨끗해 volt 김치찌개 김치찌개 고춧가루 고추